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올해 광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 포합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72%포인트로 지난해 0.04%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포합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는 지난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6개월간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와 1% 가까이 오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역 주택시장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2016년 초까지 우리 광주 주택시장 가격이 약 60% 상승북면 후 규제 정책들에 의해서 가수요자들이 사라지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축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값 보합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이 내년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한도는 줄고 이자 부담은 커지면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택 거래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주택 공급은 광주에 만호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공급이 되면서 구주택과 신주택에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험 감방세가 길어지면서 위축되고 거래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어두운 지역 아파트 시장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버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